오전 8시 26분 49초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나가는 북이 35.70도, 동경 126.71도인데요. 기상청은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만을 이용해서 자동 추정한 정보라면서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 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기상청을 통해서 들어온 속본데요. 진항은 북이 35.70도, 동경 126.71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만을 이용해서 자동 추정한 정보라며 수동으로 분석한 정보는 지진 정보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